오늘은 진짜 가슴 아픈 퐁퐁 남들의 욕구의 소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2022년 3월달 블라인드의 관계를 맺을 때마다 돈을 달라는 와이프라는 글을 lg디스플레이에 다니는 남성이 작성합니다. 화대를 요구하는 안에 이해할 수 있는 형들 있어? 관계해주면 설거지를 한다거나 음수를 버린다거나 화장실 청소를 하라는 말이 아니라 관계를 요구하면 돈을 달라고 하더라고 이거 그냥 하기 싫다는 말을 돌려서 말하는 거겠지? 용돈 한 달에 나는 15만원 받는데 그 용돈에서 달라는 소리를 하길래 솔직히 자존심 상했어. 돈 주고 나면 난 성매매남이 될 것 같아서 당연히 안 했거든. 내 아내가 무슨 심리일까? 라는 슬픈 퐁퐁남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lg디스플레이는 참고로 평균 연봉이 8천에서 9천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대기업입니다. 그런 회사에 다니는 남성은 한국 여자를 잘못 만나 한 달에 15만원 용돈 받는 신세가 되었고 부부관계를 요구해도 화대를 지불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처음 보여드린 내용은 2022년 3월달이었죠? 블라인드에는 약 8개월이 지난 시점 2022년 11월달에 이 퐁퐁남의 글이 또 올라오게 됩니다. 관계하고 싶으면 돈 달라는 와이프. 말 그대로야 결혼 4년 차에 어린이집 다니는 애 한 명 있어. 근데 관계하려고 분위기 잡거나 요구하면 돈 달라 그러네. 피곤하다 힘들어서 안 된다가 아니라 화대 요구하길래 너무 화나서 결혼 전에 그런 곳에서 일했냐고 하니까. 원래 그런 일 했다 해서 난 할 말 잃었다 하하 내 인생. 이라는 lg디스플레이에 다니는 퐁퐁남 썰에 눈물이 흐르게 되죠. 저 한국 여자가 진짜 화룡의 여성이었든 아니면 그냥 남편 빡치라 말했든 간. 일관적인 퐁퐁남의 진술을 보아하니 남성의 인생이 참 기구하다고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혹시나 여러분은 이 글이 조작이라 생각되시나요? 8개월에 걸친 섬세한 조작을 해낸 중국 조선족들의 남녀 갈등 수단이라 생각하십니까? 혹시 와이프랑 관계할 때 돈 주고 하는 형님들도 있나요? 라는 아예 다른 커뮤니티의 썰을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장난식으로 관계 맺고 나면 오빠나 열심히 했는데 돈 안 싸줘? 라고 말해서 장난식으로 아내 계좌로 이체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시작부터 아내가 오늘 하면 화대는 10만원입니다. 라고 말하더라고. 기본 원샷에 10만원이고 예를 들어서 노콘치즈나 다른 곳 탈탈해달라 라는 옵션을 추가하면 돈을 더 달라 하더라고요. 솔직히 처음에는 진짜 책녀와 관계하는 느낌이라 화대 주는 게 색다르고 재밌었는데. 이제는 진짜 돈 줘야지 관계를 맺고 이번 달에는 벌써 얼마 썼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부부관계인지 화대인지 헷갈린다고 그만하자 하니까 아내가 자기를 화력에 취급하냐며 화내면서. 이제 앞으로는 그냥 제 용돈을 자기에게 넘겨달라고 그러네요. 무슨 말이냐고 물어보니까 제가 월급 받으면 제가 쓸 용돈을 빼놓고 아내에게 생활비를 주는데. 앞으로는 월급을 아내 계좌로 바꾸고 용돈을 타서 사용하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쓸 돈 100만원은 부모님 용돈 드리고 차 기름값하고 밥값하면 남는 게 없거든요. 근데 아내가 보기에는 제가 돈을 너무 많이 쓴다고 생각하나 봐요. 다른 호구폭폭남들은 용돈 100만원 받아가는 사람 없다고 자기한테 돈 탓으라는 아내. 어이가 없어서 너 배달음식이랑 커피 값쳐가 용돈 이런 거 다 합치면 100만원 넘는다고 다퉜는데. 진짜 황당해서 혹시 저희 같은 집도 있나 싶어서 물어봅니다. 라는 이 사례도 보겠습니다. 어째선지 모르겠지만 폭폭남들의 일관된 진술이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대한민국의 수많은 호구폭폭남들은 자신이 벌어온 돈을 여자 밑구멍에 집어넣으며 용돈을 받아쓰는 호구같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돈은 내가 벌지만 용돈 받을 때 아내에게 굽신거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리고 부부관계도 돈을 받아야만 해준다는 이 멋진 한국 여성들의 마인드까지. 참 진짜 여성인권 참 낫다 그쵸? 우리 한국 여자들 제발 남성들과 결혼하지 마세요 비혼하세요. 결혼은 여자에게 독이니까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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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불쌍한 남성들이랑 결혼해서 인생 설거지 하지 말고 이들 돈으로 처벌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불쌍한 폭폭남의 가정사를 알아봤습니다.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가 저녁에 사먹는 붕어사만코 값에 커다란 도움이 된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한국 여자와의 결혼은 지옥이다.